안녕하세요. 개발자 경계에 너머로 발표를 하게 된 그랩 소속도 있고 토도매틱 앱을 만든 강유식이랍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제가 개발자로서 경계를 넘었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커리어 세션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커리어를 쌓는가에 대해서 개인적인 내용이 다소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커리어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를 얘기하면 제일 처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책이었던 것 같아요. 베로니카 죽기를 결심하다는 책을 20살에 읽고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너무나 뻔한 인생을 살 것 같다고 예측한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기도해서 죽지는 않았는데 근데 너무나 뻔했기 때문에 살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꿈도 없었고 저도 이렇게 뭐 남들 하는대로 그냥 좀 최대한 좋은 큰 기업에 가서 그냥 살아야지 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또 한국에 그냥 있다 보니까 생각을 못 할 것 같더라고요. 계속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학기를 다니고 저 뭐 이렇게 방학 때도 뭘 해야 되고 하니까 생각할 시간은 벌고 싶어서 이때 호주로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호주로 어학연수 가서 제가 운이 좋게도 좋은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되게 좋은 경험도 많이 했는데 어 이때부터 밖에 다시 나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 좀 이렇게 세상이 참 넓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되더라도 해외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굉장히 강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학교 졸업을 하고 뭐 이때 운이 좋게도 꿈을 찾았어요. 개발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 이때 다시 돌아와서 대학교 졸업을 잘하고 어 이때 저기 네이버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취업했을 때 장난쳤던 사진인데 이때도 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제가 좀 어 그 어린 개발자로서 좀 뭔가 실수를 해도 좀 이렇게 다 이해해 주시고 해주시는 좋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잘 이해를 잘 다녔는데요. 근데 그래도 어렸을 때 그때 다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버리지가 못해서 계속 영어 공부도 계속 했었고 그리고 링크대인에도 프로필 사진 올리면서 친구들한테도 약간 농담으로 뭐 나 외국 갈 거니까 이런 얘기도 종종하고요. 그러다가 좀 특이하게 저는 저기 처음으로 취업한 그 외국 회사가 두바이에 있는 카리미라는 회사였어요. 카리미는 그 미국으로 치면 우버 같은 회사인데 그러니까 뭐 택시하고 이렇게 뭐 음식 배달하고 해주는 그런 앱인데 거기서 취업을 해서 이때도 되게 열심히 잘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연고도 없이 그냥 간 거였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꿈에도 그리던 해외 취업이다 하면서 이렇게 잘 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그때 회식 때 찍었던 사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양인이 저밖에 없고요. 그리고 회사 전체로 따져도 동양인이 저를 포함해서 세 명이었는데 나머지 두 분이 중국계 분이셨어요. 한국 사람은 저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좀 되게 좀 외로웠습니다. 외롭고 두바이가 한 여덟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한국에서 주변 분들도 그걸 알고 많이 도와줄 노력을 했었는데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좀 영어만 어떻게 하면 영어도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지만 영어만 어떻게 좀 되면 한국이랑 똑같이 일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좀 문화적인 벽도 생각보다 되게 컸었고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일하면 다들 좋아했던 거를 이쪽에서는 좀 어? 이런 일도 있었고 반대로 그쪽에서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제가 좀 엉뚱하게 일하는 일도 생기다 보니까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 결혼하기로 했었던 여자친구 지금 제 와이프랑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한국에 잠깐 갔었어요. 한국에 가서 결혼을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와이프랑 이제 그 이속을 계속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집도 알아보고 예 뭐 뭐 차도 살까 뭐 이런 얘기도 조금 했었는데요. 예 근데 이 사진이 두바이에서 약간 좀 제가 그 퇴근길에 찍었던 사진인데 사진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그 사막 나라가 주는 약간 허전함 같은 게 저는 좀 있었거든요. 또 제가 조금 감수성이 좀 있는 편이기도 하고 해서 되게 좀 그랬었어요. 좀 이렇게 가족도 보고 싶고 그러다가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 부엌에 딸린 호텔을 하나 얻었는데 그때 와이프가 저기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해주더라고요. 먹으면서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이 당시 한 4, 5개월 정도 일한 상태였는데 근데 이거를 시간이 지나면 와이프도 느끼겠구나 해서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기 싱가포르에 있는 그랩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랩으로 다시 저기 시험을 받고 그리고 저는 그 면접 시험 준비를 한 지 몇 달이 안 돼 끈 상태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준비가 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좀 운이 좋게도 그랩으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랩에서도 저기 뭐 잘 살았고요. 저기 되게 훨씬 더 두바이에 살았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동양권이면서도 영어를 쓸 수 있고 영어를 쓸 수 있으면서도 인종차별이 없고 인종차별이 없는 수준이 아니고 약간 한국인에는 약간 우대 같은 것도 좀 있었어요. 좀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조금 더 수평적인 관계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와이프도 다행히 되게 만족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4년 정도 계속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랩에서 있을 때 회사가 어떤가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 몇 가지 정도 공유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무엇을 공유 드릴까 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그랩의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랩이 원래 처음에는 앱이 여러 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음식 배달할 때는 이 앱 택시 탈 때는 이 앱 이렇게 여러 개였는데 나중에 그걸 하나로 합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앱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래서 하나 앱이 엄청나게 커졌다 보니까 그거를 관리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른 회사도 그만큼 큰 회사가 있겠지만 근데 아이폰 개발자만 해도 1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 앱을 만들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그게 또 문제가 없고 하는가 어떻게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개발 방식으로 업무 분담이 굉장히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이거고 우리 팀이 할 일이 이거라고 하면 절대로 그거를 넘어설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 가끔 있으면 그건 되게 회의를 오래 해가지고 누가 할지 정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기 기능 플래그라는 걸 쓰는데요. 기능 플래그가 뭐냐 하면 쓰는 회사도 있고 안 쓰는 회사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새로운 기능을 출시할 때 있잖아요. 출시할 때 앱 버전별로 하는 일이 있잖아요. 새로운 기능이 출시됐는데 앱을 업데이트 하세요. 업데이트하면 기능을 쓸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새로운 기능을 만드는 그 도중에 코드도 그냥 새로운 버전에 넣었지만 대신에 기능 플래그로그을 잠급니다. 그리고 계속 그 기능을 개발을 해요. 그리고 새로운 버전은 매주 출시를 그냥 합니다. 그 기능을 잠근 채로. 그러다가 나중에 기능을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은 그 기능을 조금 조금씩 풉니다. 근데 한 번에 푸는 게 아니고 처음에 한 1% 풀었다가 5% 풀었다가 10% 풀었다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잠그고 고치고. 그래서 기능 플래그로 이 기능에 뭔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사용자가 사용자로부터 보고가 없을 때까지 계속 안정성을 유지하다가 출시를 합니다. 이러면은 그렇게 앱 버전을 냈는데 뭐가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이 못 쓰고 이런 일이 있기가 되게 힘들죠. 그리고 기능 플래그는 그런 안정성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기능은 어떤 나라에서만 쓸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기능 플래그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테스트 자동화인데요. 테스트 자동화는 뭐 개발자 분들이라면 뭐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테스트 자동화를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기능이 그 테스트 자동화가 다 돼 있고요. 그리고 단위 테스트를 보통 개발자 분들은 많이 하실 텐데 저희는 UX 테스트도 자동화 시키고 심지어 그 각 화면별로 이미지 파일이 이렇게 스냅샷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파일을 이렇게 코드 체인지 전이랑 후랑 비교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아 이거는 그 우리의 기대와 다른 행동이다 라고 해서 예 그것도 이렇게 뭐 체크를 합니다. 어 저희가 어 그 기능을 계속 뭔가 추가를 그러니까 앱이 크다 보니까 기능 추가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테스터는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스터에게 뭔가 그런 어떤 안정성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 고민을 많이 해왔고 예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네 사람이 미래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어쨌든 일을 안정적으로 해야지 어 뭐 서비스도 안정적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어 그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앱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그렇게 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저희는 어떤 사람 실수를 해도 그 누가 실수를 했는지 찾지를 않습니다. 그냥 실수를 했는데 왜 실수가 나는지를 보는 거지 그 사람 누가 뭘 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 실수를 해서 그 사람 누군지 찾고 문책을 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걸 봤을 때 어 실수하면 혼나는구나 해서 어 그러면 실수하면 이렇게 숨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수가 있었는데 뭐 말 안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실수가 생겼으면은 어 그냥 이렇게 뭐지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사람을 찾지는 않습니다. 어 저희는 또 그 뭐 많은 외국 기업들이 그렇겠지만 근속연수가 되게 짧아요. 3년이면 보통 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탓해도 사실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알면은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것인가를 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업문화에 대해서 두 번째로 저 당직 개발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 팀마다 당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 일주일별로 돌아가서 하는데요. 그 어 뭐 제가 당직이다라고 하면은 저희 팀에 있는 모든 어떤 문의와 모든 문제를 제가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당직 문화를 통해서 딱 제가 맡은 분야 외에서도 조금 저희 팀 안에서 뭐가 돌아가는지 조금 배울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당직 보고를 통해서 다음 릴리지 사이클에 좀 참고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그 둘이안서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그 이렇게 그랩에서 일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였냐면은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저는 또 와이프랑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좀 뭔가 그 좀 외국 생활로 약간 좀 고립 때문에 느꼈는데 정말 너무 고립이 심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거의 둘만 같이 생활하고 이런 삶이었는데 근데 저는 그렇다 쳐도 와이프가 좀 되게 힘들어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와이프는 원래 한국에 있었을 때 방송기자였는데 그거를 저 때문에 관두고 같이 싱가포르로 왔는데 방송기자로서 이렇게 싱가포르로 갑자기 영어를 하면서 일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되게 미안했고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와이프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해! 라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싶었어요. 열심히 해! 뭐 어떻게 해! 뭐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을 하다가 그때 그 손흥민의 아버님, 송정 선생님께서 아들이 훈련을 할 때 같이 뛰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뛰어주면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힘을 많이 줬다. 저희도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가 친구가 열심히 했을 때가 좀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를 이 친구한테 에너지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했었는데 저는 마침 그 약간 취미처럼 사이드 프로젝트를 계속 만들었거든요. 그 뭐 잘 되는 안 되는 간에 이렇게 앱을 만들어서 출시하고 하는 게 약간 취미였는데 그런 거에 어떤 노력을 좀 와이프한테 좀 에너지를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 어떤 노력하는 모습을 타인에게 공유할 수 있는 앱을 만들자 라고 생각해서 이때부터 이때부터 저희 사이드 프로젝트를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 일 앱인데요. 오늘 뭘 할지를 쓰고 할 일을 하면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면은 친구한테 알림이 가서 좋아요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앱이거든요. 간단한 앱인데 왼쪽에 보시면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 화면에서 그 사람이 오는 한 일, 할 일 이게 한 화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면에서 한 사람, 한 페이지에 한 사람만 나오게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에는 누가 좋아요 완료를 하면 좋아요 보내서 잘했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잘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서 좀 와이프와 같이 있었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괜찮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토어로도 올렸고 그리고 그게 지금 두드메이트라는 앱으로 지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드메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맨 첫 번째 페이지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날짜별로 오늘 뭘 할지를 쓰는 앱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는 각 할 일의 칼태보리별로 색깔을 지정할 수 있어요. 이때 제가 좀 팬톤 컬러라는 걸 알게 되면서 되게 좀 색깔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조합해서 다이어리처럼 예쁘게 꾸미고 싶다는 생각으로 색깔을 좀 써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랑 할 일을 공유해서 서로 좋아요 보내고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번째로 처음에는 이모지만 주고받을 수 있었는데 나중에는 좀 앱이 좀 지겨워질까봐 그래서 좀 스티커도 이렇게 할 수 있게 했고 그리고 제가 이때 공부하던 기술이 기술 용어인데 플러터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하니까 한 번만 개발을 해도 안드로이드 아이폰 맥 웹 이게 한 번에 개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되게 많은 걸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처음에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는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쓸 앱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쓸 앱이어도 제가 고치면 좋잖아요. 제가 편하게 만들면은 제가 좋은 거니까 그래서 약간 집에 난 키우듯이 좀 이렇게 어 뭐 오늘 가지치기 좀 해줄까? 저는 약간 좀 애플워치 대응을 해볼까? 뭐 아니면 뭐 오늘 이 부분 고쳐볼까? 뭐 스크롤을 좀 부드럽게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어 약간 생활의 하나처럼 이렇게 수정을 했었어요. 개선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날 어...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반응이 왔었습니다. 학생층에서 반응이 와서 결과적으로 현재 200만 다운로드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때 와이프도 이걸 쓰면서 네 저기 뭐 이렇게 그 아 싱가포르에서 취업이 됐는데 이것도 저한테는 되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 투더메이트가 왜 잘 됐는가에 대해서는 뭐 이게 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조금 이래서 이랬던 게 아닐까 해가지고 추측한 거를 공유해 드리면은 어 서비스 있게 기획하시고 하는데 도움이 될까 봐 조금 더 이렇게 재생한 거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SNS인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혼자 써도 괜찮은 SNS입니다. 근데 SNS가 그런 면이 있잖아요. 친구가 써야지 쓰는 거잖아요. 근데 친구가 안 쓰면 또 안 쓰잖아요. 근데 또 친구가 안 쓰면 내가 안 썼으니까 내가 안 썼으니까 또 다른 친구가 안 쓰고 이러면서 이렇게 확 빠져나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이거는 혼자 써도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할 일 앱이기 때문에 혼자 써도 괜찮다가 어 앱 괜찮다 너도 같이 할래? 같이 하면 재밌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주변에 권유를 해서 하는 그런 앱이고요. 실제로 그 통계를 봐도 누가 링크를 보내줘서 다운받았거나 하는 그런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써야 하는 앱이 아니고 친구와 함께면 더 좋은 앱. 그래서 좀 뭔가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좋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컨텐츠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 인스타그램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게시물보다 약간 좀 스토리가 좀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부담이 없으니까 쌓이지가 않으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은 그 일주일에 뭘 했는지 싹 써도 다음 주가 되면 다시 리셋이 됩니다. 저 이전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뭔가 이렇게 누적된 느낌은 잘 안 들죠. 그리고 할 일이라는 게 굉장히 좀 사소하잖아요. 그냥 뭐 소설책 10페이지 읽기. 근데 그런 내용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에는 조금 좀 그렇게까지 생각해서 할 수가 있는데 투드메트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것도 올리고 칭찬받고 내일 또 읽어야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담없이 주고받으면서 좋아요도 잘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좀 타인은 주눅들게 하지 않는 SNS 그러니까 할 일이라는 게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선 약간 좀 어디 여행을 갔더라 아니면 뭐 무슨 뭘 합격을 했더라 하면 약간 좀 나도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투드메트는 약간 좀 성취라기보다 할 일이거든요. 그날 무슨 노력을 했는가를 공유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타인은 주눅들게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기 할 일 앱 좋은 할 일 앱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글쓰기 UX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좋은 UX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할 일이 한 화면에서 쭉 쌓이는 게 아니고 날짜별로 분류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부담습지 않게 만들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맥, 웹, 위젯,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까지 많은 기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투드메이트가 이렇게까지 만들어졌는데 저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전까지는 제가 저랑 가족만 쓰려는 앱이었는데 앞으로는 저기 이젠 저만의 앱이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했는데 제가 기안84님의 마라톤 하는 모습인데요. 제가 TV쇼에 되게 영감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기안84님이 마라톤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혼자 뛰었으면 절대 못 뛰었을 거리를 같이 뛰니까 뛰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점에서 투드메이트가 굉장히 맞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러닝메이트를 쓰셨다면 저희는 투드메이트로 일상에서 다른 사람이 같은 목표를 좀 이렇게 성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자극을 받고 에너지를 주고받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